부속값도 안 받는다고 하겠네. 직업이 여러 가지지 뭐, 직업이 여러 가지지 뭐. 돈은 뭐, 품 없는 직업은 뭐. 직업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지도 못. 이게 중요한 문제죠. 벌써 들었지요. 이라니 내가 환자 안 하게 생겼어요. 이발소는 머리 좀 깨끗하게 하지. 손이 오면 내 손하고 들었다고 하는데 이발소는 뭐라 이거. 또 잔소리 있다. 이 빛도 한번 보라. 이 빛이 어디 와야 돼. 연장인지 빛인지 응. 이건 어디를 못 쳐야 돼. 같이 기구 한 척 해가지고. 아이 고마 됐다 고마 가라. 물에 쓸 때 쓰면 깜짝하게 해 놓고 한참 물에 놓고 쓰고 저기 꺼내고 이라믄. 난 보게도 얼마나 깔끔하게 좋노. 아이 됐어 고마 가 빨리 가. 기신 나온다. 기신. 와 할머니 좀 한번 해봐요. 맨 처음에 이발소 받으실 때는 이렇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안 했지 깨끗했지. 그런데 이런 연장들 때 이렇게 놔두면 손님들이 자유롭게 빌려가 쓰고 내가 없더라도 빌려 가지고 갔다가 또 갖다 놓고 그래. 이게 깔끔하게 해 놔 보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빌려 가려고 해도 미안해 못 빌려가. 아이고 참말로 마른 청소년 수지. 아이고 자꾸 말하면 입만 아프고 나만 나쁜 사람 된다니까. 뭐예요. 또 내 가지마자 또 어딜 가려고요. 그거는 또 왜 꺼내는데 왜. 어. 난 같으신지. 고축 뽑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래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일 갔으면 허리도 안 아프고 일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오오. 하여간 막 차를 뭐만 만들었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러 다니는 게 막 조용감 나기라 이겨나. 내가 고추봅데요. 돈을 드리라카 있겨나. 아이 괜찮아요. 예 하나 그냥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예. 아줌마요. 이 집에는 고추너를 어떻게 뭐가 뽑니까? 내가 만든 건 더 잘 뽑히요. 하이구마. 아주 팔에 모탈을 달았구마. 신이 났어. 신이 났어. 신이 났어. 잘 뽑히니더. 홍보를 하세요. 뭐예요. 참말로 여긴 하네. 하니끼야.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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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미운 씨앗을 심었을 때는 둘 다 쓰더라도 받고 항상요. 이웃 간에 정리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 농사의 진리매로 이제 고추가 죽는다든가 농작물이 죽으면 또 갖다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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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심어요. 그래 우리도 인간과 인간 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 사회가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될 뿐더러 상당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아내분한테면 사랑의 씨앗을 심어두셨어요? 그렇지요. 사랑의 씨앗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 혹시 그때 말하니까 아이고 뭐 한의 나이 스몰에 내 뒤 졸졸 쫓아다야던 영감 마음을 내 받아줬거든예. 그때도 이발소를 했는데 결혼하고 아들 셋을 키우며 일만 하던 양반이 어느 날만 농기고 고치고 만들었네 막 빠져댕기라. 퇴근하면 좀 낫냐고예. 아니라고예. 만든 기구 시험을 본다고 막 집에 들어 생각을 안 한다. 인경. 이 비료 주는 거. 이 비료가 손에 닿으면 안 좋거든예. 거기 때문에 요렇게 떠가지고 요렇게 밀면서 요렇게 들여뿌면 비닐 속이 삭들어. 깡통. 깡통. 예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이 빈 깡통을 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거든. 뭐든지 뚝딱하시네요. 아이고. 그동안 만든 농기구 발명품들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라 예. 막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없이 요 바퀴가 없으면 바퀴가 없으면 이걸 두 사람이 들어가지고 옮겨야 돼요. 바꾸랑마다. 예. 근데 요거는 한 고랑 요렇게 들고 요렇게 밀어두고 요렇게 밀면은 바꾸랑마다 넘어갔거든. 이게 한 고랑 한 고랑 넘어갔거든. 우리가 발명이라고 하는 근원은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좀 불편한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요걸 좀 어떻게 요거보다는 좀 편리하게 만든 것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든다 하는 그 자체가 발명이 근원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그래 하고 살거든요. 아이 그래 편하자고 만든 발명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지 우리 마당은 어쩔겠데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버린 고물이랑 고물은 진짜 우리 집으로 침팜했다 인겨. 아이고 아이고 내가 치우지 치아도 감당이 없으려야. 치우고 둘이 내고 뭐 버리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뭐 끝도 한 적 없고 뭐 대중 치우다 치우다 치우고 안 가면 떠나다 보고 뭐